우리 동네 담배가게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딱지의 꼴뚝이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작전개시 다음 날 아침 1층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손이를 살짝 더 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아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정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는 대장구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 위대할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당 남내 골목기로 비해서 바랫도록 내 불량 맨에게 그 아가씨 쌓였네 울탔구나 이때다 정의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자자자자자자자 하자자자자자자 하늘빛이 노랗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쁜다네 지금은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은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나를 보면은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그의 사랑을 믿어 나는 아래가씨가 예쁜다네 나는 아래가씨가 나의 끈기 나는 아래가씨가 나의 끈기 나는 아래가씨 나는 아래가씨가 나의 끈기 나는 아래가씨가 나의 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